오늘의 주인공분들을 소개해 올립니다. 오늘 함께 할 분들은 그레이트한 목소리와 그레이트한 스타송을 가진 놀토의 가족입니다. 뮤지컬 그레이트 코벳의 하동헌 케빈! 오셨다, 오셨다! 가게 되면 이거 살아요. 옛날 거죠? igu장 haben. 접근 금지 신청할 겁니다. 공주소 송달했으니 참 부탁드립니다. 이 나라가 독립이라도 될 것 같나. 예능 나가서 깝치지 말라고 해서. 안녕하세요, 배호 하동헌입니다. 랜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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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맛있는 거 먹여드릴게요 할라이링 맞았어! 고지같은 프로가 다 있어 지금 여래가 아니었어 한 분 한 분 소개 올립니다 먼저 입체감 있는 연기력의 배우, 롬프의 공식 래퍼 하동원!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공식 래퍼.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쇼미5를 즐겨보는 애청자, 랩을 사랑하는 애청자, 넉사를 좋아하지만 행주를 응원하는 애청자 하동원입니다. 지난번에 랩 보여주고 난리 났어요, 반응이 뜨거웠죠? 아주 혼만이 났습니다. 내 눈앞에서 꺼져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이분 소개 올립니다. 오늘부터 1일 하자 고백하고 싶은 남자. 감미로운 남자, 케이빌! 안녕하세요, 케이빌입니다. 놀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케이빌입니다. 너무너무 오랜만에 찾아뵙는데 예전에 나왔던 게 벌써 너무 옛날이라서. 시청자로 한 3, 4년 활동하다 오랜만에 이렇게 뮤지컬 하게 되면서 나오게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두 분이 의상만 딱 보더라도 어떤 홍보를 위해서 나왔냐 느낌이 확 오거든요. 작품 소개할 게 있죠. 저희가 뮤지컬 그레이트 코멧이라고요. 프랑스가 러시아를 침공하기 직전 상황에 있는 상황을 저희가 극으로 만든 거예요. 톨스토이의 전쟁과 평화라는 소설의 한 챕터를. 저희 전쟁과 평화 다들 보셨잖아요. 전예과 통화. 전쟁과 통화가 뭐야? 시작부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 전쟁이야, 전쟁! 네, 그런 작품이고요. 케이님과 저랑 같은 역이고요. 딤주택 배우라는 분이 트리플 캐스팅으로 피해를 하는 분을 공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랑 부탁을 드립니다. 조세! 어, 뭐야? 물 떨어졌네. 물 떨어졌네. 2020년 이훈데? 조금 더 앞으로? 요즘 거 같대. 아, 요즘 거? 사운드가. 맞습니다. 어, 그럼 우린 빠집니다. 앞으로 살짝 돌릴게요. 살짝만, 살짝만. 살짝만. 으쨰. 안녕. 킥! 아잇! 안녕. 킥! 아잇! 킥! 아잇! 저만... 그거다, 그거다. 제목이 그거인데? 첫 만남은 너무 어려워. 개월 때로 되는 게 없어서. 첫 만남은 너무 어려워. 내일 떠나봐. 자, 창법이. 그렇지, 창법이. 투어스. 키를 위한 거야. 첫 만남은 계획대로 되지 않아. 이야. 끝이에요? 끝이에요? 네. 정답입니다. 남자 그룹춤도 알지 궁금합니다. 개 문제가 따로 있구나. 다 알어. 다 알어. 어떻게 다 알지? 어떻게 다 알지? 알아요? 이야, 알아요? 이것만 하는 친구예요. 어머! 정답입니다. 안녕. 나 지수인 줄 알았어. 안녕. 나 하리수인 줄 알았어. 아니, 약간 좀. 하리수님 느낌이야. 맞춤 형으로 다 틀어요. 맞춤 형으로 다 틀어요. 맞춤 형으로 다 틀어요. 맞춤 형으로 다 틀어요. 한 번 불러가고 싶다고. 가만히 해 줘. 시험만, 어려움까지만 해 줘. 아이스, 아이스, 아이스. 아이스, 아이스. 아이스, 아이스. 아이스, 아이스. 아이스, 아이스. 아이스, 아이스. 하나, 둘, 셋, 넷. 첫 만남은. 첫 만남은. 첫 만남은. 너무 다 틀다. 오늘 왜 이래. 오락 게임 아니야 이거? 오락 게임 아니야 이거? 오락 게임 아니야 이거? 자, 카리스마 게임. 고려거란 전쟁? 고려거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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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패. 아니에요? 체수종, 가스 체수종. 다시 한 번 들려주세요. 방송 안 나올 때. 메가 히트, 메가 히트. 스케일이 엄청 파는데? 한 해. 한 해. 라젠카. 어? 라젠카. 어? 라젠카. 오, 신혜철 형님. 30% 정도. 오, 진짜? 어? 진짜? 진짜요? 나래. 라젠카 세이버스. 실베. 하도건. 하도건. 신혜철, 라젠카 세이버스. 실베. 실베. 어? 왜? 라젠카. 90% 정답. 어? 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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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넥스트. 라젠카 세이버스. 라젠카 세이버스. 정답입니다. 나 이거 불렀었는데. 나 이거 불렀었는데. 야, 이거 좀. 나 부. 잠깐만요. 본명가왕에서, 본명가왕에서 부르지 않았어요? 맞아요. 아, 진짜? 내 문자가 아니었네. 아니, 그럼. 아, 진짜? 내 문자가 아니었네. 아니, 그러면 오빠가 불러주면 안 돼요? 자, 마이크 들어갑니다. 자, 마이크 들어갑니다. 일단, 일단 두 분 나오세요. 두 분 나오세요. 일단 나오세요. 아, 이거 맞힐 게 아닌데 또 맞혀버렸네. 아, 이건. 둘 하필 안 맞아야 돼. 너로 하필 이걸 맞혀. 아니, 왜 저게 못 맞혀. 이거, 이거. 맥스지. 자, 음악 주세요. 현우가 했던 거. 와, 이거 너무 좋아. 해봐. 오, 뮤지컬 같아요. 오, 뮤지컬 같아요. 세이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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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이브스. 와, 이제 한식씩 주세요. 멋있다, 멋있어. 헤이! 하하하하하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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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쇳쇠로 불러온 최양의 진놀려 단식은 하늘을 가리우며 헤이! 헤이! 멸망의 공포가 집의 하늘이고 희망은 이미 날개를 접었나 희망은 이미 날개를 접었나 현직은 죽음에 몰들어 검은 태양만이 아직 손은 뭐를니 손은 뭐를니 성공입니다. 성공입니다. 동원 씨 나오세요. 동원 씨. 아, 동원 씨. 아, 케일, 케일. 난 못 맞춰. 내가 맞춘 거잖아. 케일을 맞춰. 내가 맞춘 거야. 이따가 동원 씨 할 때 케일이 도와줄 거예요. 치즈 딸기. 치즈 딸기. 좋습니다. 너무 갈렸다. 너무 갈렸어. 커피 주면 안 돼? 커피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딸기가 처음 나가는 거라서 맛변 좀 부탁드립니다. 딸기 치즈로 가자. 맛있지 뭐. 너무 맛있지 뭐. 사실 단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또 하필 마카롱이 나왔네 이러는데 맛있는데. 소리는 내가 지르고 딸기는 제가 먹고. 맛있다. 내가 맞췄잖아요. 아니, 도건이 형님이 하실 말씀이 있대요. 아니에요, 안 맞아요. 아니에요, 안 맞아요. 소리는 제가 지르고 딸기는 제가 먹고. 이게 좀 이상한 거 아니냐. 내가 맞췄는데 우리 형이 소리를 질렀다고. 큐. 이거야, 이거야. 이거야, 이거야. 이거야, 이거야. 빨리, 빨리. 빨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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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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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게. 빨리해. 이게 아닌 게 유일할 것 같아요. 가수 먼저, 가수 먼저. 홍경민. 다시요. 홍경민. 다시요. 혼자 한 사랑? 실패. 퓨. 홍경민. 홍경민. 흔들린 우정? 정답입니다. 나가주세요. 정답입니다. 나가주세요. 노래방한테, 노래방, 노래방. 노래방한테. 딱이다, 딱이다. 한 번 더. 신 comentários. 오, 낮아졌어, 낮아졌어. 어, 자세가 낮아있어. 오, 이 봐, 우리처럼 inici잖아. 행복하게 생각해도! 승mount! 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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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입니다. 자, 이제 비유 먹게 됩니다. 흔들릴 Però, 춤 Victorian. 이렇게만 하면 돼, 춤도 쉬운 건데. 보alah 진짜 너무... 온전한 사랑이라che. 온전한 사랑은 엄정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뭔가 헷갈렸어요, 세 글자 두 글자 하나 헷갈렸어요. 저기, 다음 문제는요, 스피드 싸움입니다. 누가 먼저 이름을 외치느냐, 손을 들고, 문제 Q. 놀라 이거? 저거, 저거! 도건 발랐어요. 놀라 이거? 저거, 저거! 놀라 이거? 저거, 저거! 도건 발랐어요. 지금 봐봐, 이렇게 점프하셨어요, 이렇게. 이렇게 점프하셨어요, 이렇게. 하동원! 도건 발랐어요. 하동원! 도건 발랐어요. 도건. 헷갈릴 수 있어요? 천천히, 도건. 박준영. 허니. 정답입니다! 허니. 블링봉, 블링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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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링봉, 블링봉. 간다, 간다, 간다. 간다. 원, 투, 쓰리. 레츠고! 약간 피어랑 비슷해. 피어랑 비슷해. 나 지금 몇 박 맞았어, 지금. 성공입니다. 오늘 노래와 춤 완벽합니다. 어떻게 해, 누가 해. 총이 되게 멀리서 나와. 골라주시죠. 장총이었어, 장총. 초코 딸기 다 있습니다. 커피랑 초코. 초코 하나 빼주시기 바랍니다. 초코는 여러분 솔드 아웃입니다. 초코 솔드 아웃. 아, 근데. 아, 흔들림 좀. 다음은. 아직 흔들림 좀 얘기하겠어. 아, 다음은 이제. 진짜 너무 어렵다, 이거. 정현이 형이랑 나랑 결승 냄새가 나는데, 이거. 제일 어려워, 이게. 남은 마카롱은 4개. 멤버는 5명입니다. 엔딩, 흘려. 주세요! 잘 자요. 어? 조금만 더 시경. 이거 시경이 형 알지? 아, 나 알겠다. 어, 진짜 맞나 본데? 아, 잠시만. 한해. 싸이. 이제는 안녕? 70% 정도. 세윤. 세윤. 싸이. 뜨거운 안녕. 그래, 저거다. 뜨겁게, 안녕. 뜨거운 안녕. 정답입니다. 오케이. 다음 문제도 메가 히트를 쳤던 노래. 오케이. 주세요. 도반 씨가 좋아진다. 아, 잠깐만. 아, 잠깐만. 아, 안 해간데. 다시 한 번 들려주세요. 나래. 나래, 스톱. 엄정화 페스티벌. 실패. 아니, 왜? 엄정화, 엄정화 너무 좋아합니다. 엄정화, 엄정화 너무 좋아해요. 엄정화, 엄정화 페스티벌. 삐웅삐웅삐웅 하면 다 엄정화. 들려주세요. 무조건 엄정화야. 삐웅삐웅.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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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 리듬이 뭐예요? 앞에 리듬이 뭐예요? 앞에 리듬이. 어? 넉살. 넉살 빨랐어요. 티아라, 롤리포울리. 정답입니다. 미쳐버리겠는데. 남은 멤버는 3명. 마카롱은 2개입니다. 미쳐버리겠다. 저희 중에 있네. 저 빨리 가져와요. 저희 주방에 놓쳐. 털바, 털바. 털바, 털바. 털바. 이게 내 머리지. 놀고 가진 방향. 아, 노래도. 내가 이트곡. 주세요. 야, 이거 뭐야? 아, 이건 진짜 엄정화인데. 아, 진짜로. 나래. 나래. 엄정화 페스티벌. 엄정화 몰라? 그냥. 엄정화 버리시라고요? 좀 앞으로 갈게요. 좀 앞으로. 들려주세요. 아냐, 아냐, 아냐. 나래. 이거 알아야지. 이거 알아야지. 베이비복숭. 페스티벌. 페스티벌. 우연. 뭐라고요? 우연. 아니, 그 아까 포즈까지. 아니, 그 아까 포즈까지. 자. 우연. 우연. 정답입니다. 오케이. 정답입니다. 오케이. 볼륨업, 볼륨업. 헤이. 야야야. 원, 투, 트리. 고. 호. 오와? 오와? 정답입니다. 오케이. 아, 노래 좋네요. 그래, 맞아. 그래요. 엄정화 씨한테 벗어나니까 좋잖아. 안녕하세요. 마카롱 이제 하나 남았습니다. 두 분 남았고요. 마지막 마카롱 하나. 들려주세요. 진짜 어렵다, 이거. 어? 저거, 저거다. 한 해. 그렇지. 한 해 빨랐어. 저거, 저거다. 한 해. 그렇지. 한 해 빨랐어. 한 해. 아, 너무 쉽다. 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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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이빌. 이뤄지마, 제발. 이뤄지마, 제발. 이뤄지마, 제발. 케이빌. 제발 이뤄지마? 혹시나. 제발 이뤄지마. 제발 이뤄지마. 최고다, 진짜. 제발. 제발 이뤄지마. 제발 이뤄지마. 청담입니다. 청담입니다. 이게 오랜만에. 두 분 나오세요, 두 분 나오세요. 케이빌 씨도 한번 나와주시고. 케이빌 씨 아까 꽁으로 먹었잖아요. 꽁으로. 꽁으로 먹었잖아요. 꽁으로. 맞춰서 먹는 거지 내가 뭘 꽁으로. 아니, 나오세요. 뭐 하시는 거예요. 아예. 억울한 자리. 자, 음악 갑니다. 소리 질러 알았는데? 아, 풀리지. 노래만 불리는 수만 불려주세요. 아, 그러니까. 영어까지 했어야지. 아, 풀리지원. 아, 풀리지원. 아, 풀리지원. 아. 다시 소리 질러. 와우! 나란히 앉은 자동차 속에서 음악도 흐르지 않아. 늘 잡고 있던 네 왼손으로 넌 입술만 뜯고 있어 자, 이제 한해 받아요 네가 할 말 알아 그 말만은 알아 한해한테 상자를 안 줘 I don't know why, don't know why 1분 1초 더 끌고 싶은 날 더 믿기 너를 저축해 정답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해 뭐 했어? 한해 뭐 했어? 마이크가 안 켜져 있었어 아니야, 아니야 1분 1초 더 끌고 싶은 날 아니야, 아니야 뭐 노래 맞춰서 나왔는데 내 노래 모른데 또 이렇게 할 것 있으면 동현이 형 줘야지 제발 이러지마 틀어줘요 제발 이러지마 제발 이러지마 제발 이러지마 뭐야 동현이 형 진짜 이상한 노래로 부르는데? 형, 저거 한 거 아니야? 제발